안녕하세요 박동기 기술사입니다 이연물산업기사 실기시험은 주관식으로 답을 쓰는 필다평 시험으로 총 20문제를 풀어서 60점 이상 점수를 받으면 합격합니다 작년까지는 필다평과 작업평으로 두 번에 나눠서 실기시험을 받지만 올해부터는 필다평 시험만 치르게 됩니다 필다평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 방식은 바뀌었지만 출제 범위가 동일하며 대부분의 문제가 기출제된 문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에듀윌 교재는 출제 경향을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필다평 기출문제의 해설이 상세하고 또한 작업평 기출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실전 모의고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연물산업기사 합격은 에듀윌 에듀윌은 합격이다 에듀윌과 비약소 Gillings 플러시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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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